아, 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, 뭐야! 너무 귀여워 아, 또 뇌야야 너 뭐 맡겨놨어? 아, 또 뇌야야 아, 또 뇌야야 뇌야야, 너 뭐 맡겨놨어? 뇌야, 뇌야야 뇌야 빨빵 빨빵 반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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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수 소녀 이리와 빨리와 빨리 먹어 아따 참말로 이리와 반빵 화수 안먹어? 죽먹으러 먹지마 또 먹기 쉬운가 보다 지금 노린애들이 많아 화수야 니 밥그릇 니가 잘 챙겨야돼 여긴 야생이라고 여긴 야생이라고 소녀 소녀 화수야 내가 그랬지 야생이라고 이번에도 훔쳐가면 소녀 완전 뺏어버린거야 소녀 야생아 조선 소녀 빨리 넣어 넣어 제 도봉물이 어쩌면 좋아 도봉물이 도봉물이 어쩌면 좋아 야, 어제 전에 가볍게 사온것이..? 왜 자꾸 종료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? 예전에는 함께 가볍게 지민을 잡지 않으러 온 것 같아 근데 잊지게 잘 못하잖아 여기가 jerks 너는ию 걸린다 야... 그냥... –맞아. –놀려, 랑. 죽어. 밤빵! 공배. 야! 나서야. 어이구 으 으 으 으 야 으 으 으 으 으 아 이거 기가 막히더라 요리에서 요리 올라가서 여기까지 와서 찬디 다 내려가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듯이 아 귀여워 소녀야 그거 왜 훔치니? 소녀야 그냥 네가 자유급식하면 되잖아 이봐 이봐 아 아 아 아 아 방방이 뺏어먹을 생각도 안하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